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 실명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코인원의 실명 계좌를 카카오뱅크가 열어주게 돼 국내 최대 인터넷 뱅크와의 결합이 코인원의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